나 오빠 인터넷 있을까? 나는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진짜 여기 있다 이렇게 큰 사람은 이 방수 아니야? 되게 티 났나 그죠? 오늘도 사람들이 날 신경을 안 쓰네 정화 씨, 정화 씨 이리 와봐 오늘 우승하게 해줄게 진짜 오케이? 그거 내가 할 말이었는데 누나 60에 갔어? 진짜 우리 말이었어 진짜 우승하게 해줄게 진짜 진짜 많이 했어요 알지? 우리만 믿고 따르면 우승한다니까 진짜로 우리 아 너무 헷갈려 어떻게 해야 돼? 나 진짜 사기 당하기 십상이야 됐어 형 어떻게 해? 여기 없어? 형 조심해 형 항상 조심해 폭탄 있어? 여기 와 정말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어?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어떻게 해? 야 이거 삽 있어 삽 있어 어디 어디? 파라는 건가? 아니 여기에 돌이 있었거든 누구 갖고 있어? 누구 갖고 있어? 있어 갖고 있는데 지금 못 찾는데요? 형 조심해 지금 엄조가 있지? 엄조가 이렇게 잡고 있어 나도 조심해 형 형 형 나 오면 형 나 오면 여기 딴 사람 오면 안 되는데. 형 우리 이렇게 대놓고 해도 돼요? 뭐가 나와. 야 그럼 어떻게 해 지금. 형 사구를 뭐 기절이라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해요? 형 아니 그게 아니고 형. 형 거기 이렇게 덜 앞에 있잖아요. 야 너 지금 지금 갖고 있다니까 하나. 문건줄 모르니까. 갖고 있어. 와 와 와 와. 아 야 도망가자 일단. 아 이 정도면 도망가자. 아 재석이 형이다. 재석이다. 아 저거 뭐야. 나 뭐한거야. 아 저기 있네 저기. 아 나 고개. 재석이 형 온다. 야 도망가자. 야 도망가자. 야 hed뚜와, 왜 내epherз뚜 연락яж을 줄게? 내가 정보 줄게. 어떤 정보야? 석진이 아웃이에요. 알어. →I 점수 좀ares 좀 해서. 알았어. →이건 다져 있어서. 내 것 갖고 있구나. 알았으니까. 알았으니까. 야 야! 너 이제 뭐야 하고 있어. 당신을 체포한다. 아 정말. 잠깐 나 헤말렸어 진짜. 당신을 체포한다. 야 배신자 크로스 끝까지 화이팅. 보지도 않고 다 달려가던데 무슨. 어쩜 이렇게 안 좋아서. 마순들이랑 3대2면. 쟤네들이 저래요. 보지도 않고 도망가던데 무슨 일이야. 누나서 석춘이 형이 없어. 어? 아 눈 내꺼야 음 잘 팔린구만. 하지마. 아 내꺼 아주 소라 가지려고 난리를 쳤구만. 아주 이거 저 지금 절판됐어 지금. 절판됐지. 에이 아 이게 나눠가지고. 그렇게 억울해? 이따 봬요.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하는 거야. 몰라 내가 얘기해주겠어. 아 누나. 할 말이 있어. 아 그게 아니라. 얘기하세요. 내가 아까 지석진을 떼려고 했었는데. 솔직히 난 비겁하게 하기 싫었거든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 비겁한 게 아니라. 아니 누나. 아 그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. 내가 엿보고 있었는데 너가 끼어들어서. 아니 끼어든 게 아니라 저도 간 거예요. 내 건 채 갔어. 아 누나 정말. 그건 내 거였다고. 아 누나 진짜. 아 왜 그래요 진짜. 너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. 아니 그게 아니라 누나. 아니 이건 공중하게 게임을 한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누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아니 그러니까. 아 누나. 아 누나 왜. 아니 누나. 나 여기 다쳤어. 어디야. 고뱅이. 고뱅이도 없잖아. 아 누나 고뱅이 무슨 얘기예요.